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CS윈드고요. 코드번호 112619입니다. 자, 이정열 팀장이 말해주는 CS윈드, 해상풍력 1위기업 CS윈드의 향후 전망성 그런 것들 한번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제가 한 이쯤에서 제가 브리핑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이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무상등장, 유상등장, 그리고 배당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좀 드렸는데 이후에 상당히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좀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보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앞으로도 이 기업이 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종목을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객관적인 브리핑을 해드린다라는 그런 참고용 영상으로 의견으로 참고용 의견으로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상황은 당연히 해당 회사가 자기네 회사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보고서를 필수적으로 항상 보셔야 됩니다.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할 때는 항상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자 풍력발전산업 현황 2000년도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풍력발전산업은 몇 년간의 안정적으로 걸쳐가지고 2019년도부터 다시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위같은 성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에만 전세계적으로 60기가와트 이상의 풍력발전 단지가 추가되어 작년까지의 누적 풍력발전 용량은 651기가와트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육상풍력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일본, 한국, 베트남의 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해상풍력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이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고민과 탈학선, 탈원전 정체, 풍력발전 단가의 하락 등이 세계 각국의 풍력발전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풍력발전 시장의 성장 흐름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설치량, 이런 설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설치량이 굉장히 증가될 것이고 국내에서도 수도 쪽으로도 그렇고 해상풍력으로도 그렇고 그린 뉴딜, 이런 부분의 설치량, 이런 것들 설치 전망 같은 것 자 우리 19년도까지가, 이거는 19년도까지 그리고 19년도 이후의 선망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하고 나라별로 이렇게 보고를 다 해놨어요. 이 기업 입장에서 자기네가 영위를 하는 산업의 업종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디 투자할지 자기들도 어느 국가에 투자할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자 미국 주별 해상풍력 설치 예상이라고 하죠. 자 미국 시장이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런 설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어 이거 수요를 좀 받기 위해서 우리 UCS윈드가 어 이런 투자를 여기 미국 시장에 공장을 좀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여기 어 여기 유상, 유상 그리고 현물 배당을 결정한 게 이런 미국 시장에서 증설, 아 우리 진출을 해서 어 미국 시장에 이렇게 좀 많이 뭐랄까 그 용량, 설비 용량 같은 게 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기 위해서 어 자국 내의 기업들을 좀 우선 보호하는 정책들이 좀 나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내에서도 어 자국 내의 기업에 어 그 제품을 조금 설치를 해서 자국 내의 업종,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중국 기업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을 싸다고 사용을 해가지고 어 자국 내의 미국 내의 어 기업들을 어 좀 산업에 해치지 산업을 좀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지원을 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으로 기업들 내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어 미국 기업이어야 미국 내의 공장이 있어야 조금 이제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계약을 좀 받을 수가 있는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자 미국 내의 공장을 증설을 할테니 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게 이 유상증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시설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운영 자금으로 어 시설 자금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미국 내의 공장을 짓고 이제 미국 내 공장을 지어놓은 것에 운영을 하기 위해 어 재료를 사고 어 공장을 돌리고 이런 인건비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을 건데 자 이런 부분에 좀 이런 사용을 할테니 이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해달라 유상증자 확정 가격은 1월 20일 자 이런 부분도 다 설명드렸죠 1월 28일에서 29일에 청약을 하고 자 유상증자를 하면은 유상증자를 해서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은 우리 어 배당을 줄게 주당 천원까지 배당을 주는게 12월 30일에 배당기준일까지 갖고 있으면은 유상증자를 해서 자 여기 어 유상증자 신주 배정기준일이 12월 23일이거든요 11월 23일에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12월 31일에 주당 천원까지 배당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무상증자도 해줄게 니네 덕분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니까 니네가 청약만 좀 해준다면 어 배당도 해주고 유상증자 배당도 해주고 거기 여기서 어 무상증자도 해줄게 자 1주당 N면가에 500원인데 어 여기서 1주당 1주를 줄게 어 기준일이 2월 29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에요 자 이만큼 주식수가 풀린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어 주당 EPS 어 재무적인 부분에서 주당 가격이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감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주식수량이 늘어날수록 이 EPS 부분들이 좀 훼손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 무상증자까지 된다 하면은 무상증자가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어 주가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에요 유상증자를 하고 이제 배당을 하고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하면은 어 그걸 더 받기 위해서 꼭 공짜 돈 받기 위해서 다 이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무상증자 이후에는 이 주식 수량들이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무 개선이 어 재무제표가 조금 이제 주당 순이익이 희석이 되는 거죠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흐름들도 놔둘 수 있다는 부분들 시기적인 일정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들 자 앞으로의 cs 윈드 어 비즈니스 써머리를 한번 보면은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반드시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비즈니스 써머리가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들인데 풍력발전 타워의 1위 기업이다 이 자기 자신 자기 회사들이 우리 회사가 1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에요 자 적어도 보고서를 보기가 힘드시다면 이 비즈니스 써머리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추정치 거든요 어 실적의 추정치 자 이번 한 두세개 증권사가 추정치를 나와줘야 여기서 반영이 되는데 자 매출액이 2020년 이번 연도는 1조가 약간 안되는 금액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어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영업이익도 천억까지도 올라가고 매출액 자체가 1조까지 그리고 22년 후에는 1조 3천 영업이익이 1조 4천까지 아 1억 4천 아 1,400억까지 1,400억까지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자 이제 2023년도까지는 이제 좀 그 지켜봐야 될 요인들이 좀 많지만 미국 진출로 성장에 날개를 달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의 전망들이 나와주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미국의 육상해상풍력타워 공장 건설 어 바이든 미국 내 제조한 풍력타워 여기서 보면은 바이든 정책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를 좀 살려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하듯이 바이든 정부도 미국도 중국 기업들을 사용을 안하고 그 자국 내에 있는 해상풍력타워를 미국 내에서 제조한 풍력타워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어 CS 윈드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번 증자로 25% 가량의 EPS 주당 순이익의 희석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 매출액 증가와 5,000억 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 효과가 더 크다 어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주당 가치가 1주당의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희석효과가 좀 염두는 되지만 미국 진출로 인해서 매출액이 더 증가가 된다면은 어 이건 무리는 없다라는 부분들 대신 이제 그 희석효과가 무상증자까지 진행이 되면 1주당 1주까지도 늘어난다기 때문에 어 주가가 좀 희석되는 역할이 좀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상증자 딱 받고 딱 빠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던 어 그런 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 미국발 반텀핑 반텀핑 이슈가 발목을 잡는 일이 원천 봉쇄된다 미국 진출을 함으로써 자 여기에서 이제 경쟁업체들이 좀 따라오기 힘든 절대강자가 되었음을 설파한 것 같다 자 이런 부분들 어 현지 생산시설 구축 아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을 하면서 어 치고 나가면 어 치고 나가면 이 기업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아 다만 다만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의 그 진출 무상증자 유상증자 우리 배당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 주당 이익이 조금 손실이 된다는 부분인데 근데 이걸 다 받으려면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이걸 다 안 받고 그냥 포기하려면 아예 이 종목을 매수를 안하든가 어 접근을 안하시든가 아니면 무상증자를 다 받고 나중에 어 나중에 어 걸리라게 되면은 다 파는 움직임들이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자 일단은 어 해상풍력 1위 기업으로 이번에 어 11일에 어 코스피 200 오늘 11일이거든요 오늘 어 전기변경 전기변경이 되면서 어 주가하게 어 이 패시브 자금들 코스피 200 지수를 조금 어 뭐랄까 추종을 하는 어 그런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 어 전기변경에 맞아서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CS 윈드가 코스피 200 종목으로 써도 어 주가 움직임들을 어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은 그만큼 또 이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우호적인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렇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 CS 윈드 어 해상풍력 1위 기업들 어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 좀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 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많긴 하죠 어 유상진자 무상진자 배당 까지 그리고 향후에 미국 진출 공장 건설이 어떻게 되는지 어 또 이제 매출이 좀 언제 발생이 되는지 어 무상진자 유상진자 배당의 주식이 언제 풀리는지 어 그런 것들 어 긴밀하게 살펴보면서 일단 지금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좀 이 성장성 상승세 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어 그런 부분들 월요일에 한 번 더 어 체크를 하면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수님께서 직접 무료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 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르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어 11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어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어 대오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어 1,500가 1,055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어 9시 1분엔 tnr 바이오팹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500가 22,1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팹 아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000원 기준 매수 1,500가 12,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3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박셀바이오 1,500가 달성 어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오 pnc 2,500가 달성 어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어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 드리구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 중이다 아 볼 종목은 tnr 바이오팹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팹 손절가 2만원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번씩 하구요 어 무료 추천 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내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드리고 어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어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일분봉 차트다 어 추천과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어 tnr 바이오팹 추측과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박셀바이오 추측과 대비 마이너스 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식으로 일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익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어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당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한구소라고 검색하셔 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돔 어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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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